아니 13강 무기 강화권 100%짜리를 그냥 준다고? 템까지 다 줘버리네 이제는? 이게 원래 20만원짜리였는데 옛날에 한화로 출석체크 하루 1일차 해준다고? 똥개미지 갓개미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오늘 똥갓개미는요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40분만에 만렙되는 걸 보여드렸었죠 정확히 이 계정이었습니다 이 피바라기 계정이었는데 심지어 최근에 던파가 옛날 캐릭터들의 어떤 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열하고 밸런스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테마사가 원래 물테마트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아예 이게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샅샅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뭐 스트릿 나오는데 바로 스킵 그 저번 영상 굳이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던파는 전직을 레벨 18대 했지만 그게 나중에 좀 만화돼서 15렙으로 바뀌었었다가 이제는 아예 전직 시작하자마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전직을 고르고 시작합니다 자 들어왔구요 일단은 뭐 이상한 거 막 받아주고 이게 뭐야? 어라? 아니 왜 바로 줘? 난 레벨이 아직 70이 안 됐는데 어라? 아니 뭐 들어오자마자 뭐가 많습니다? 느낌표 떠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제 그 빙곤데 이거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13강 무기를 주는 그거네 닥터 오로라의 차원 파편 뭐 이상한 거 많아요? 틀린 그림 찾기 이건 또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야? 덤프 들어오자마자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니 이게 뭔데? 여기 와 포크를 숫자 숫가락으로 해놨네 야 이걸 하면? 오 입장권 주는구나 야 별게 다 있네 자 그리고 이게 클레아 받으려면은 던전 두 번 돌면 됩니다 어? 뭐야 이게? 우와 긴급의 피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거 없었는데? 아 근데 별게 다 생겼네?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어? 스킬 자동 찍기?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에 쓸 때는 던전하고 다음 가기 전에 스킬을 또 찍고 수동으로 불어있는데 이제 알아서 찍고주네 그냥 템 떨어져가지고 템 좀 먹겠습니다 아 근데 테마사는 그치 이 등 뒤에 이 주장이라 그러나요? 얘를 달고 다녀야 돼요 어렸을 때 저 타워가드가 진짜 화났던 게 그거 아십니까? 타워가드가 슈퍼하머가 있었어요 굉장히 귀찮은 몬스터였죠? 나 아직까지 테마사 같게 바뀐 건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느끼겠죠? 어? 이건 뭐야 어깨빵 어? 이거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마을 가보겠습니다 던전 두 번 돌았는데 어 나왔다 오드가 즐거운 출석체크 와 진짜인가봐? 아 이제 시작이야? 레벨이 이제 시작됐나봐 어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안됐고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다시 돌아보자 그러면 야 레벨이 벌써 10이죠 여러분들? 던전 두 개 돌았는데 초반에 가돌라 그러면은 아 그냥 뭐 20분 뭐 이렇게 걸렸어 근데 요즘은 롤도 15분이면 칼서렌이 나와요 롤 옛날에 10년 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써렌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지 근데 이제 점점 타협해가는 거야 사람들이 오 복마연화 오 야 이펙트가 좀 바뀐 것 같아 다 바뀐 느낌인데 확실히? 승천 아 이건 그대로네 어 승천진 이건 그대로네요 어? 뭐야 이거 스트릿 컷이 나온 거야? 우와 아니 이제 우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참 저번에 썼을 때는 제가 수동으로 핸돔 마이어까지 왔어야 됐어 근데 이젠 알아서 와주네? 아 이거 엄청 편의성이 많아졌네 어라? 적정 레벨 던전 클리어 이게 왜 안해줘나 아 이거 다른 캐릭터로 해볼까? 다른 캐릭터로 돌고 하면은 인정해줄까? 얘는 또 안되는데? 뭐지? 일단 뭐 레압은 얘 레벨이 안 돼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정 안 해주니까 좀 더 돌아볼게요 아직까지 바뀐 건 모르겠다는 느낌 이게 원래 그 제 기억상 이게 물퇴가 쓰는 거였을 거야 이런 느낌의 뭔가 평타 강화는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아 아닌가? 아 생각보다 이거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 평타 불 나는 거는 그 여프리 퇴마사 전직이 쓰는 거 아니었어? 유단 심판관인가? 근데 얘가 이렇게 변했네 가물가물해? 왜냐하면 던파카 하도 많이 그 인이어를 내야지 그리고 이 돌렘들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때리다가 중간에 영혼되면 가봐봐 평타를 다 이거 다시 때려야 처음부터 리제로야 다시 때려야 되죠 아주 귀찮아집니다 빨리 빨리 잡을게요 그냥 크 주억 돋네요 옛날에 이런데 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와 저 하늘의 별 나왔다 어? 잠깐만 열의 식신 주장 뭐니? 뭐야? 무슨 펄이가 나타났는데? 식신 주장 오 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자 저 하늘의 별 크으 약간 느낌이 좀 더 웅장하게 기다렸다가 쏴야 되는데 삼방에 빡 삑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야 가운데 이거 이런게 있었어? 뭐야 이건? 하하하하하 템도 왜 지나가면 먹어져 골드야 뭐야 뭐야 이게 체력이 없어 자 버프 다시 쓰고 주작 주작 개꿀인데 은근 괜찮네 이 정도 레벨 되면 이제 그 슬슬 그 현무였나요? 그거 쓰는데 이제 25였나 30이었나 그거 베이머스 쪽에서 많이 썼거든요 베이머스 필드에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지 범퍼 한 사람들은 다 할거야 자 전의별! 그렇지 근데 옛날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느낌이지? 뭔가 찍는 느낌이지? 느낌이 다른데? 어 이건 좀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어 현무 배였다 현무다 자 어? 어? 어 잠깐만 야 됐다 야 됐다 이거 됐다 야 클랩 들어왔습니다 진짜 들어오네 아 우편? 와 진짜 공짜로 주네 화려한 엠블렘 구조? 풀세트로? 이거는 평생이네요 좋습니다 야 던퍼도 평생 하는 게임이지 어..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이건 뭐 해야돼? 잠깐만 이거 뭐 해야되냐 오 엠블렘은 안 띌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와 여기는 원래 한 35쯤에 왔던 걸로 기억하라는데 25대 5네 이제는 근데 현무가 왜 이 꼬라지죠? 아니 이 꼬라지라 하면 안되나? 현무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약간 이제 던퍼할 때 처음 봤을 때 헷갈린게 있었습니다 자 현무는 백호처럼 생겼고요 백호는 현무처럼 생겼었습니다 이 현무가 옛날에 이제 백호처럼 늑대마냥이끼만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오오 설치기네 주장은 이거고 야 이제 사신수를 써버리네 이제 진짜 이야 신기하다 근데 편안하긴 하다 몸이 엄청 편안해졌는데 다 설치기라서 옛날에는 그 현무가 물기까지 기다려야돼요 홀딩기긴 한데 물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진짜 편해졌는데 보세요 그냥 슥 지나가고 슥 지나가고 스킬 몇 개 써주고 어 신수 불러놓고 스킬 몇 번 쓰면 다 잡는데? 자 로터스 잡으러 가자 던파는 그래도 참 키우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메이플이 절대 강자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던파가 이겼던 이유가 있어요 극명한 이유 메이플은 1차전직 2차전직 3차전직 이렇게 해야 스킬을 새로 배우거나 어떤 스킬을 마스터 할 때까지 못 배웠어 근데 던파는 5레벨 단위로 웬만하면 스킬이 계속 생겼죠 그 새로운 스킬을 빨리빨리 배우다 보니까 궁금증 때문에 애들이 던파를 못 넣는 거야 그리고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또 더 애간장이 타는 거죠 야 난격 생겼다 땅땅땅땅 그리고 오 백호 배웠네요 백호가 제일 궁금하다 학교에서 꼭 마퇴 키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하루 온종일 이러고 있어요 난격 야 근데요 이게 물퇴랑 마퇴랑 섞여버리니까 마테는 좀 답답한 감이 있었거든 답답한 상황 스킬로 뭐 어쩌지 못하는 빠른 즉각적인 상황에서는 답답했는데 합쳐지니까 편안한 게 있네요 자 그럼 대망의 현무 갑니다 자 현무 뭐야 오? 낙래부인데 저거는? 아 저 낙래부랑 섞였네 오 낙래부인데 다 장판이네 그럼 스킬이 지금 보니까 와 싹 다 깔아 그러면 현무랑 백호 둘 다 쓰고 주작까지 날리고 난격하면 오하하하 어 이런 스타일이야 범퍼가 딱 오랜만에 하면 재밌는 게임이야 자 또 새로운 아 대외 전격 써줘야죠 크으 이거지 이거거든 우리 옛날 유저들에게는 여기가 근본 사냥터가 아니긴 한데 일단 들려주고요 이제부터 조금 이제 근본 아닌 것들도 조금씩 이제 섞여 있습니다 던전중에 옛날걸 고집하면 안되거든요 이게 오우 저 귀찮아 이제 야 근데 이게 대세 대외 전격이 너무 빨라졌다 야 이게 하다 하다 빨라지니까 대외 전격까지 빨라졌네 저거 좀 진득하게 때리는 맛도 있거든 그리고 난격도 원래 이렇게 좀 빨리 눌러야 빨리 때리는 건데 겁나 빨라졌어 다 빨라졌어 따다다다다다 샷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느려져야 될 건 느림을 또 추구해야 될 건 느림을 추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읊질 수 없긴 해 40 와 질병의 근원 이제부터 이제 디레지에 나오죠 디레지에 나왔을 때가 던파의 최고 전성기가 아닌가 그니까 이제 그 인구수로 봤을 때 잡아주고 야 디레지에야 반갑다잉 컷 아 생각해보니까 접원 육성이랑 좀 다른게 있네요 제가 접원에 육성할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닉스 불사주 무기인가 막 그런걸 꼈었어 통장형 모험가 무기를 막 끼고 통장에 막 이걸 꼈었어 이거봐봐 성장의 그놈을 담긴 맞잖아 이번엔 내가 안받은건진 모르겠는데 없네 없어 없으니까 피... 더 낮다 이게 애들이 무지성 한방은 아니야 뭐야 웰컴백 스킨은 좋아 뭐야 와쿠함 껴볼까요 어서 무쌍격 가자 무쌍격 보여드려요 갑니다 야 이 맛이거든 위에 한방 딱 꽂아주는 요 맛 바짝 치아파 여기가 진짜 태초에 어떻게 보면 노가다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멜은 전에 여기서 개장수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거 석상노가다 석상노가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개들 풀어주고 그래 묘진 근데 원래 묘진이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얘가 아니었어요 보스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몸이 왜 이렇게 약해 근데 물태는 황금 끼지 않았냐 이제는 합쳐져서 상관이 없나 힘, 지능 스탯과 물리, 마법 크리티컬 확률 스탯 중 가장 높은 계열 스탯이 일정 비율만큼 반대 스탯이 최소값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 힘을 100만 들어놓으면 지능이 10이더라도 지능이 100된다는 소리야 아 이래서 물태가 다 된다는 거구나 개질이네 아 역시 도망가줘야죠 얜 도망가줘야 돼 얘는 이 시그니처거든 안 도망가면 섭섭합니다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도망이 아니라 진짜 도망가서 사라졌네 아니 다음 레버로 가면 어떡해요 파마가 바뀌어버렸네 오 근데 슬슬 애들이 안 죽는다 1차 각성이래 오 1차 각성 영상이네 이게 각성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리뉴얼 됐는데 그래도 하고 100호 주작 쓰고 다시 질풍이야 이러면 1차 던지기야? 1차 각성이야?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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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뭐야? 야 여름이어도 지금 눈 내렸는데 맞나? 템 받아주고요 받아도 또 던지고 자 이러면은 와우 풍성하게 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깝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몰라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자 각성기 사자 퇴... 어? 우와 야 이펙트가 바뀌었다 이거 옛날에 이게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자 핫! 우와 아 야 쫄병 다 잡고 때려야 돼 아 찰리 오랜만이야 찰리 미안해 이번엔 맞아라 핫!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하하하하 이 맛에 각성기 썼지? 근데 예전에는 그거 아시죠? 각성기가 다 느렸어요 빠른 각성기가 없었어 요즘은 다들 이제 빨리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런 메타이기 때문에 후다닥 쓰고 사라지네요 옛날엔 그 웨퍼마스터도 진짜 스킬 늘렸는데 타 타 타 타 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였는데 이제는 그냥 빨리 되더만 그런데 뭔가를 배웠습니다 창룡 저는 이제 옛날 탈마사까지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스킬을 모르거든요 써보겠습니다 창룡 오 진짜 뭔가 창 쓰는 애가 나타나네 창룡이겠지? 메커니즘상 툭 아 근데 버서커 때 그 성장무기 쓸 때는 애들이 한 방이라 진행은 빨랐거든요 이번엔 진행이 느리긴 하네 몬스터가 한 방이 아니라가지고 진행이 조금 덜긴 하네 아 스킬 덜 찍히고 있긴 하네 여기를 좀 찍자 오 좋아 오케이 확실이 세졌다 스킬을 좀 찍었어야 되네 자동 찍기 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찍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찍히고 말았네 자 안 잡혔냐? 아 다시 한 번 아 따 범위가 좀 하자가 있어 이게 왜냐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 몬스터가 튀어버리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자 열린 격 우와 멋있다 이거 우와 오케이 가만있어 봐라 고고 끝내고 헉! 우와 이것도 기 모았다가 딱 꽂는 거구나 멋있네 슬슬 이제 2차 각성 때가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각성기가 이거 원래 45 때 쓰는 약간 막 봉황 같은 거 나오는 스킬 아니었어? 따다다다다 하면서 확 떨어지는 거였지 이게 각성기로 변한 거구나 지금 보니까 오오 바꿔버렸네 잘 엮은 거 같은데 이 정도는 야아 이펙트가 다 생겼어 어? 뭐야 방금 이 주작이 좀 모습이 바뀌었는데? 오이? 아 원래 각성하면 바뀌어요? 애들이 막 바뀌네 아 이번에 새로 생겼나보다 오 옆에 막 이상한 애 생겼는데 그래 창녕 이런 애들 막 있네 뭐야 이책학승 지 맘대로 냈습니다 자 이러면 이책학승 써봐야지 지리는 거 많이 배웠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황용진부터 우와 우와 올라가고 끝나는 줄 알아가지고 아 저게 좀 아쉽네 했는데 내려오네 자 갑니다 다음은 역전에 7조 역 야 7번 때리는 거야? 엥? 안 잡혔어 자 간다 역전의 수실 조격 후하! 후하하! 우와! 개짓이었다 80렙 2차 각성기 드디어 배웠습니다 한번 써볼까? 진격의 확률 우와! 야 무슨 뭐 개수가 22만 퍼센트냐? 우와! 이거지 뭐야 야 잠깐만 잡기만 잡고 데미지가 안들어가는 범위가 있어? 개 부대기네 진짜 잘못 만든 스킬 아니냐고 지금 들어가냐? 오케이 간다 핫! 와~~ 쳐! 아니! 에라이 자 이번에 맞추자 이렇게 둘 다 맞추자 팔 내려 몸할 때 내려 간다 아니 또 또 으으 진짜 또 또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야 또 그러네 상습이네 이거 자 이번에 진짜 맞춘다 너무 무섭게 없지? 그렇지 이게 맞지 우와! 야 2차 각성 오색이긴 하다 오게 진각성하러 갑니다 야 이거 게임 시작 거의 뭐 1시간 좀 남지 됐는데 벌써 예 진각성을 하러 갑니다 미쳤다 진각성 하려면은 예 며칠 키웠어야 돼 며칠이 뭐야 이제 이제는 1시간이면 이렇게 하는데 자 진각성 됐습니다 아흠 1차를 버리고 이걸 쓰죠 피로도가 끝나질 않네 계속 주네요 흐흐흐흐 자 어쨌든 100이 됐어요 여러분들 9만랩 됐다 럭셀 0 2차 각성 반방 아 내가 물퇴 이거 하는 동안 오!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봐봐 난격 쓰면서 장판이 깔려 아 물퇴 하면서 마퇴 스킬이 써집니다 개꿀이네 괜히 기다리고 있었네 어쨌든 자 진각성 가자 핫! 크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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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미쳤네 그냥 야 이거 지구 지진 난거 아니냐 이 정도면? 뭐야 이거 식신 멸차 아 원래 안됐는데 진각성 하고 생긴거네 거병계열 스킬시전 중 식신계열 스킬시전이 가능해진다 아 이제 되는거구나 어쩐지 약간 안되었다가 못되네 자 새로운 스킬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흥! 우와 야 땅으로 패버리는데? 오! 아니 이제는 4신수가 다같이 나오네 진각성 하니까 컷! 컷 해줄게 와 올라가는중에 죽어버리네 얘가 근데 이젠 그냥 야 모션 좀 보자 와 저거 봐 도트의 정점이라니까 던파는 제가 근데 도트 그래픽을 진짜 좋아해 와 이런건 문제가 없 이런건 뭐 그렇다치고 앞뒤 볼 때 그 도트 다 찍혀있죠 새로 미쳤거든요 여기 연출 우와 야 몬스터 헌터야 이건 근데 이것도 패턴이 나름이 있어요 근데 죽었네요 미안합니다 맞다 스카사 전성기 때 스카사 봐봐 패턴 봐 와 나름의 패턴 있다니까 와 해봐 얘 다음이 이제 딱 바칼이거든요 오 바칼이다 와 진짜 미쳤다 이게 도트라고 오 좀 맞아줄까 성의가 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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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흡 오 패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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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차각성 3차각성 쓰니깐 다 죽어버려요 자 만렙 달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던파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육성 시간으로 따졌을 때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저번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는 제 영상 보고 유입했다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과연 지금도 그분들이 게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뭐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광고는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 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하지 마시구요 똥갓겜 제보 언제나 봤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씩 해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여기서 컷 감사합니다